스마트폰 거북이 목충욱은 일자목 부른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일자목 일자목을 가볍게 여기면 더 큰 병을 초래한다 굳어가는 내 목 일자목 되기 전에 빨리빨리 하루종일 긴장하고 있는 목과 어깨 이제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주세요 하루 5분 이연 목 힐링 첫째 뻣뻣했던 목을 편안하게 컴퓨터, 스마트폰, TV, 평소 하루종일 고개 숙이고 있다 보니 목이 뻣뻣하고 좌우로 돌리는 것도 힘들다고요 이제 하루 5분 이연 목 힐링하세요 목뼈를 원래 G자형으로 받쳐주니까 몸 전체 긴장이 풀어지면서 편안함이 온몸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는 7.5cm의 화학적인 높이 설계로 편안합니다 2. 딱딱하게 굳은 어깨도 편안하게 사람이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편인데 딱딱하게 굳은 어깨를 뾱 눌러 목과 어깨, 가슴까지 편안하게 3. 부드러운 치약 효과 4천카우스의 자기장 밀도가 높은 F5C 환경 소재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 두피 깊숙이 지그시 눌러주는 치약 효과 이제 여러분은 편안히 목만 막힐 치여 목과 어깨는 이연 목 힐링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연에서 준비한 특별한 혜택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면 1 플러스 1 하나 구입 시 한 달을 더 드리니까 활용적인 가격 3만 9천 8백원 집안이나 회사 차안이나 학교 어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소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컴퓨터 작업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공부하느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깨 아무리 주물르고 두드려봐도 안 풀린다고요 이제 하루 5분 위헌 목 힐링하세요 집안일, 회사일, 각종 업무와 학업으로 지칠 때 이연 목 힐링이 어깨와 목과 머리의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머리와 목, 어깨 이르는 인체의 십자 곡선을 따라 뼈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고 목도 쭉 늘려주니까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머릿속까지 개운해지는 느낌 한국인 체형에 맞는 7.5cm의 과학적인 높이 설계로 목과 어깨를 갖다대는 순간 컴퓨터와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이처럼 일자로 뻣뻣해졌던 직장인의 목도 습관처럼 턱을 베서 목이 피곤한 아이의 목도 집안일 하느라 하루종일 목이 숙이던 주부의 목도 편안하게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니까 5분 휴식으로도 개운한 느낌 4천 가우스의 자기장이 어깨 부분을 팔 모양으로 펴주니까 사람이 엄지손가락으로 척추를 시원하게 눌러주는 것처럼 목과 어깨, 뼈를 편안하게 펴드립니다 땀 차지 않냐고요? 울룩불룩 앰보싱 사이로 공기가 슬슬 통과해 오래 사이에도 땀이 차거나 눌리지 않으며 방류 소재를 사용해 위생까지 확실하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사무실에서 운전하다 피곤할 때 집안일 하다 어깨가 피곤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하루 5분 2연 목 힐링 놓치지 마십시오 2연에서 준비한 특별한 혜택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면 1 플러스 1 하나 구입 시 한 날을 더 드리니까 활용적인 타격 3만 9천 8백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